미디어유스 조현지 기자 조선은 전제 군주제였으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임금이 잘못된 길을 밟을 때는 신하가 간원을 통해 고치기를 권유했다. 이러한 간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며 왕의 통치 방식을 비판하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했다. 이때 간쟁이란 임금께 옳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귀감이 될 간원을 뽑아 간원귀감이라는 책을 펴낼 정도로 간원을 중요시했는데 충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실정을 보여주며 언론을 열고 간원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과거 간원의 배경에는 민심과 유교적인 덕이 그 당위로서 존재했다. 민심에 반하는 불편부당한 일에는 권력에 불하지 않고 안이 된다고 외치는 것이 간쟁이었다. 이 같은 간쟁은 조선시대 초기 태조실록에서부터 간쟁은 천하 국가의 원기인 공론의 뿌리가 되고 아첨은 공론의 독이 되니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항상 그 뿌리를 배양하고 그 독을 제거한다면 바른 의론이 나날이 나오고 가머니설은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 고 설명돼 오며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를 감찰하고 임금에게 간원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대가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여 민심을 대변하고 정치가 민심과 반대되어 갈 때 군주에게 간원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이러한 간쟁은 조선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동력이었으며 백성을 위하는 덕치의 유교적 이상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곧 나라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권력을 지닌 자들은 자신의 힘을 더 공고히 할 카르트를 형성하고 그 힘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보단 입바른 말만 하며 쓴소리하지 않는다. 권력자가 독재자로 변질되지 않고 성공하려면 직원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역사적으로 간원을 듣지 않으면 군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사례를 통해 배워왔지만 이 같은 정신은 점차 잊히고 있다. 현대처럼 직원이 사라진 채 권력자를 떠받드는 침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점차 나라의 돈망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간쟁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간쟁의 역할을 누가 도맡아야 하는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은 권력에 거슬러 오른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감시견 역할로도 취환될 수 있는데 감시견이란 언론의 여러 기능 중 하나로 정부의 통치행위와 사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통칭한다. 언론은 정부가 국민에게서 위탁된 정치 권력이 운하명되는 것을 견제하고 동시에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 신념을 가진다. 하지만 현대 언론은 정권에서 임명하는 관영매체가 지나치게 많으며 권력은 언론을 그저 프로파간다 도구로 이용하며 비판의 소리를 막고 있다. 언론은 권력이 주는 안락함에 취한다면 이는 곧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이 된다. 언론은 민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장으로서 또 정부의 잘못됨을 간원하는 간쟁으로서 존재해야 한다.